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각자 각자가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피아노가 피아노가 더 귀하냐 기타가 더 귀하냐 피리가 더 귀하냐 아니면 뭐가 있어요 트럼펫이 더 귀하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해요 다 귀하지요 다 귀하고 각자 각자 필요한 대로 또 어떤 것은 뭐 캐스터네츠도 있잖아요 캐스터네츠 역할을 해도 그 역할이 나의 내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다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봐야 됩니다 복되게 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보내시지는 않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먼저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가졌는데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내 일을 대신해 줄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 신비는 참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 식물 이런 것은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능으로 그래서 뭐 귀소본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게 그 먼 곳에서 연호가 언제 자기가 태어나봤다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 본능으로 연호가 이렇게 오는 거 알죠 어디로 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돌아오는 건 알잖아 나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또 막 철만 되면 우리 뭐 제비가 아유 어디서 그래 와가 여기를 딱 들렀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잖아요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얼마나 신기하잖아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러나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두신 거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선악과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로봇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여기 앞에서 이 로봇은 나를 그냥 그 뭐 성기고 이렇게 하라고만 이렇게 막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느 날 자유의지가 들어가가지고 지 멋대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야 그 공포는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냥 바로 다 죽어버리지 죽이는 게 아니지 로봇은 안 그래요? 로봇을 만들어놨다가 그냥 그 부품 빼버리고 그래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로봇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 로봇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나쁘게 될 것도 감수할 걸 이미 감안한 거예요 감안하고 그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는 그러한 것은 이미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히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감수하시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1.1액도 틀리지 않습니다 1.1액도 틀리지 않아요 언제나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틀린 것 같고 어디 가셨나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셨어요 항상 내 옆에 계셔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 우주를 막 이렇게 하시고 불바다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게 하셔서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녀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그래서 이 땅을 감동스럽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서 이것을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 떠나면요 인생은요 굉장히 처참한 인생이 돼요 오늘 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작가인데 내가 최근 신청을 해놨는데 책 제목이 뭐였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간증한 작가예요 작가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친부, 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데 그 친아버지가 목사고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회복이 되며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어떻게 말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곳에서는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삼촌이 그래 살았어요 삼촌이 그래 살았어요 진짜 더럽게 추악에 살았어요 그 아내가 본 아내하고 있고 그리고 애기 낳고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동생하고 살아요 동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자식이 있어요 그게 그냥 현실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삼촌이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 살다가 죽을 때 이제 내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죠 죽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60 얼마에 그지 그때 암 걸려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래 어머니가 그 귀에 대고는 막 거기 병원에서 소리를 찔렀다고 하잖아요 삼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마지막 절규하듯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나 우리 아버지나 다 그 물이 그 물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복되고 좋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더럽겠어 그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성격이 안 좋다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내 그 아버지 욕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은혜롭게 동생은 60에 죽었는데 지금 83세 아니에요 83세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게 말이 되고 그게 말이 돼가지고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미친 짓이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하게 사는 거예요 지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정상적이지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안 믿는 쪽이나 세상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동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막 그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좀 막 걱정은 되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가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도 살아 예수 믿으면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나중에 돌아보니까 잘 살았더라고 그게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바운더리 안에 교회 바운더리 안에 예수 바운더리 안에 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완벽하게 듣는 건 아니에요 다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이래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푸라 체코 푸라라 그랬지 거기 가서 이렇게 혼자 변형여행을 하고 했는데 어떤 그 노인분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파파 아빠처럼 이렇게 아빠를 제대로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거길 갔는데 그렇게 잘 도와주고 밥도 자기 돈으로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거기 주영훈하고 그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눈을 보면 안 돼 그리고 그 여자분이 자기가 눈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오면서 메일로 이제 왜 나에게 잘해줬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God has no hands He has only our hands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 사람들의 손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구나 이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막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선하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그 어른의 손을 통해 아빠라고 하는 그분의 손을 통해서 도와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면서 가는 내 같은 놈은 짝둥이에요 나는 돈 받아가면서 하니까 헌신해야 돼요 헌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현재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청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재수하면서부터 만났죠 그때부터 그때 너무 공고하고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 그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항상 어려움은 있고 고난은 있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힘들 때 두렵거나 걱정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꼭 붙잡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믿음이 다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나중에 돌아서서 이렇게 볼 때 아 주여 음성을 잘 들었구나 말씀대로 내가 잘 따라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게 그게 다예요 그때 주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듣고 그냥 그거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몰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 점쟁이도 모르고 다 몰라 암을 용한 점쟁이도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 뜻 따라서 가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절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이 없고 막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뭔가 잘못 맞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꼭 지켜야 돼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숙제부터 잘해요 숙제부터 여러분 그것부터 잘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남자들은 내가 진짜 믿을 만하다 남자들 성경 공부하고 지금 성경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고 하는 것은 하루도 안 빠지고 철저하게 모두가 너 대단하더라고 여자들은 처음에 좀 하더니 좀 길어지니까 안 해 뭣대로 안 해 대충 해 그냥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제가 아는 하나는 그래 여러분 청신제일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거는 볼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볼 게 없으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지 틀리지 않는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 걱정할 건 없어 언젠가는 역사하시오 나는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기도했다 말았다 기도했다 말았다 성경 읽었다 말았다 읽었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 그 꾸준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이 이렇게 신앙이나 어떤 그런 것에 꾸준함이 있잖아요 저거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예배 못 빠지잖아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 그게 믿음이에요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놀라운 은혜로 꼭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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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